EOLAND. EOLAND. BITCH들께서 제 눈웃음을 유독 좋아해주시고 사랑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저는 나의 펑크 듣는 눈웃음은 미치를 미치게 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.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나답다. 저다운 것은 뭔가 꾸밈 없는 그런 꾸밈 없고 좀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저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 멤버들은 키가 큰 편인데 저는 키가 좀 작은 편입니다. 그것이 키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미치 앞으로 더 재밌는 그런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테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많이 찾아갈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. 고마워요. 안녕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